장무는 죽어있었다. 가슴 여러 군데를 난자당해 침대 커버를 온통 피로 뒤범벅을 만들었고 그 끈끈하고 검붉은 피는 방바닥에까지 흘러내려 말라붙었다. 이앙우 추리소설 부메랑의 칼 일장 무더위도 이젠 한풀 꺾인 8월 중순. 그러나 노염은 한낮이면 아직도 그 위세가 당당하여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나무 그늘이나 냉방이 잘 된 다방 같은 데를 찾아가게 만든다. 정정필 씨 내외도 좀 늦었긴 하지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루를 쉬고 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일요일 아침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정필의 아내 공숙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직도 침대 위에서 미적거리던 정필은 날카로운 아내의 비명소리에 용수철 튀듯 거실로 튀어나왔다. 어? 어머니가? 안방에서 거의 실신한 채로 허둥지둥 뛰어나온 공숙이 너무 놀란 나머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거실바닥에 쓰러졌다. 정필은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뭔가 섬짓한 냉기가 등골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먼저 시선이 간 것은 더블 베드 위에 반드시 누워있는 장모의 모습이었다. 마치 평온하게 잠이라도 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음울하고 차가운 죽음이 둘러싸고 있다고 누구라도 느낄 그런 분위기였다. 장모는 죽어있었다. 가슴 여러 군데를 난자당해 침대 커버를 온통 피로 뒤범벅을 만들었고 그 끈끈하고 검붉은 피는 방바닥까지 흘러내려 말라붙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정필도 황급히 뛰어나와 옆방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 장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음... 무슨 일이 났나... 장인인 조명수는 바깥에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는지 침대에서 막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으... 회장님... 자... 장모님께서... 정필은 당황한 나머지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으... 장모가... 어쨌단 말이냐... 조 회장은 침착하게 되물었다. 그러나 그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나갔다. 2장 서울의 고급 아파트 중 노른자위라고 하는 큐지구 60평형 아파트 2층 206호실. 명수 실업의 창업자이며 회장인 조명수의 집에서 그 아내인 설희주가 처참하게 피살된 것이다. 그것도 그의 안방 침대 위에서 밤중에 칼로 난자당한 채. 이 살인사건은 즉각 신문이며 텔레비전의 중요 뉴스로 다뤄지고 남의 얘기 좋아하는 시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화재를 낳기 시작했다. 그건 사람들의 화재에 오를 좋은 소재였다. 우선 명수 실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해본 대재벌인데다. 그 집 안방에서 회장의 사모님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살됐다는 점. 거기다가 명수재벌 조명수 회장의 외동딸인 조공숙이 한때 장안에 화재를 일으켰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공숙은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인텔리 여성인데다. 그 미모가 또한 뛰어나 서울의 상류사회에서 잘 알려진 처녀였다. 2, 3년 전에는 미남 탤런트와 연문을 퍼뜨려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신문이며 잡지에 연일 가십으로 보도됐었다. 이런 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니 매스컴의 집중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직장이며 가정이며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한두 마디씩 아는 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강남서에는 사건 즉시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시경 강력계의 추경감이 반장으로 사건을 맡게 되었다. 추경감은 우선 현장의 초동수사 결과를 곰곰이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딸인 조공숙. 설여사의 사인은 가슴 세 군데에 난 칼의 상처였다. 그 중 하나가 정통으로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주었다. 설여사는 침대 위에서 잠든 채 살해당한 것을 말해주듯 반항의 흔적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비명소리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 아파트에는 옆방에 남편인 조 회장이 자고 있었고 건넌방에 딸과 사위인 정정필 부부가 자고 있었다. 또한 부엌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가정부인 인자가 자고 있었다. 조 회장 옆방에는 운전사 겸 비서 최기욱이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설여사가 피살되던 날밤 아파트 내에서 함께 잔 사람은 모두 다섯 명이나 되었지만 아무도 비명소리를 듣거나 밤중에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반장님, 그건 뻔한 일 같은데요? 강 형사가 깊이 생각에 잠긴 추경감을 흘끗흘끗 보며 말을 걸었다. 뻔하다니. 그 아파트에 갇혀있던 다섯 명 중에 범인이 있다는 얘긴가? 그건 물론 아닙니까? 아파트는 잠겨있고 2층이니까 창문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아니 뭐 들어온 흔적을 아무데서도 발견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귀신이 와서 죽였나? 아니 경감님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섯 사람 중에 여자가 둘 아니에요. 여자 혼자 범행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럼 뻔한 일이죠. 조 회장, 사위 정정필, 비서 최기욱 이 세 사람 중 한 놈 짓이 뻔하잖아요. 흠, 그래서? 우선 그 세 사람을 달고 와서 족 쳐보자고요. 응? 뭔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물쭘을 하다가 또 신문에 얻어맞긴 할 거 아닙니까? 족치다니. 그냥 술술 제 죄를 불 것 같습니까? 하, 강 형사야말로 매스컴에 얻어맞을 궁리나 하고 있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잡아다 족쳐 족치게. 아이 참 경감님도 그냥 농담으로 해본 소리예요. 진짜로 알아들으신 건 아니죠? 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정정필인가 하는 사위 말이야.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좀 알아보고 와. 특히 그날 밤 동정에 대해서. 응? 경감님도 그놈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아, 제 생각하고 꼭 맞아떨어집니다. 어쩐지 녀석이 그 멍청한 척하면서도 음흉한 데가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어? 강 형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수첩이며 볼펜을 챙겨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3장 추경감은 조명수 회장과 그 집안의 여섯 식구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갔다. 조명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6.25 때 미군부대에 출입하며 세탁일을 봐주다가 섬유에 손대기 시작하고 60년대의 호경기를 타고 봉제수출로 한몫 잡은 뒤 월남전에도 진출해 건설업으로 대재벌을 일으킨 집념의 사나이였다. 조 명수의 아내 피살자인 설이주는 무식한 조 회장과는 달리 명문대 영문과까지 나온 재원으로 조 회장 못지않은 극성 여걸이었다. 조 회장이 이끌고 있는 명수 실업에 이사면서 계열 회사 두 군데의 사장직까지 맡고 있었다. 그들 부부의 외동딸인 조 공숙 이 여자 또한 나이는 스물여섯에 불과했지만 집념이나 극성으로 봐서는 부모 못지않았다. 톱 탤런트이며 미남으로 무처녀의 동경의 대상이던 F군과 한때 연문을 뿌리기도 했고 그러나 조 회장의 반대로 결혼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녀의 야망은 그녀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일이다. 그리고 공숙의 남편 정정필. 그는 인류대학 전자공학과를 나온 뒤 명수 실업의 공채사원으로 들어왔다가 무역 부장까지 오른 사나이다. 철저하게 위장된 그의 포커페이스를 꿰뚫어보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았다. 겉으로는 점잖고 살이 밝고 성실하고 정직하기로 이름난 셀러리맨이었다. 그를 사위감으로 점찍고 결혼을 추진한 건 어머니 설희주 여사였다. 설희주 여사는 항상 사위의 인품을 자랑해왔다. 그리고 비서 겸 운전사인 최기욱. 그는 설 여사의 이종벌되는 사람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겨우 취직자리를 얻은 건달 출신이었다. 하지만 머리는 꽤 영리한 편이었다. 임기 음변이 그의 특기로 조 회장의 총애를 받고 있다. 가정부인 올해 스무살의 인자는 시골에서 올라온 지 채 두 달도 안 된 처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설 여사를 죽일 만한 동기를 누구에게서도 찾아낼 수가 없다. 추경감은 손톱을 질근질근 씹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생각이 꽉 막힐 땐 언제나 손톱을 질근질근 씹는 버릇이 있다. 추경감이 조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아이고, 경감님이 웬일이십니까? 이리로 앉으십시오. 조 회장은 짐짓 반가운 신용을 하면서 의자를 권했다. 그러나 그건 비즈니스맨한테 흔히 느낄 수 있는 매너리즘의 찌든 제스처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바쁜 시간일 텐데. 추경감이 푹신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래, 어떤 놈의 짓인지 꼬리가 좀 잡혔습니까? 조 회장이 덩치와는 달리 재빨리 라이터 불을 켜대며 물었다. 아, 이건 죄송합니다. 아직. 아, 세상에 이런 청천병력이 또 있습니까? 아, 네. 오늘 조 회장님을 찾아온 것은 한두 가지 참고 말씀을 들을까 해서입니다만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 오해 같은 건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아, 저, 그, 돌아가신 사모님하고 회장님은 최근 각각 딴방을 쓰고 계셨다고 하는데 아, 그거 말입니까? 아이고, 부부싸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는 원래가 워낙 출신이 달라서 가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많죠. 음, 많아요. 그래서 각방 쓴 지가 벌써 반년도 더 되지요. 뭐, 하기야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한 아파트에 살긴 합니다만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죠. 부부로서는 말이에요.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 대단히 실례지만 금이 가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그것까지 밝혀야 됩니까? 조 회장이 노골적으로 얼굴에 싫은 표정을 지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추경감은 더 이상 물어봤자 신통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어섰다. 4장 경감님, 조 회장하고 설여사가 금이 가서 딴방 쓰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딸하고 사회 문제였어요. 강 형사가 수첩을 뒤적이며 말을 꺼냈다. 어, 딸인 공숙이하고 사위 정정필 결혼시킨 게 설여사였어요. 명수 실업은 아시다시피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정필을 키워서 장차 후계자로 삼고자 한 게 설여사의 생각이었대요. 음,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조 회장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모든 주식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장차 명수 실업의 운영권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려고 했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상속 같은 거 안 하겠다 이거였어요. 어, 이 일이 비교적 무식한 조 회장의 외고집이오 신념 같은 거라고 하네요. 하, 거참. 요즘 사람치고는 드물게 보는 재벌 총수인데 그래?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조 회장하고 설여사는 심하게 다툰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물론 공숙이도 아버지한테 여러 번 항의를 했다더군요. 음, 그러면 최소한 공숙이나 정정필은 설여사를 죽일 동기가 성립되지 않는 거군.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강력한 보호자를 죽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조 회장이? 추경관과 강 형사는 서로 마주보며 의미 있는 웃음을 주고받았다. 강 형사, 자동차 준비하게. 조 회장을 연행하시렵니까? 아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제게 거물을 연행했다가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큐아파트 206호실로 다시 가보자.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에는 정정필과 공숙이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었다. 정정필은 며칠째 수염을 안 깎았는지 텁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는 원래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공숙도 염분을 뿌릴 만큼 뛰어난 미인이었다. 큼직한 눈에 작은 입술, 그리고 새까맣고 꼬리가 선명한 눈썹이 인상적이었다. 흰 한복을 입은 모습은 더욱 파릇하고 청초한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만만치 않은 여인이라는 인상을 강력히 주었다. 사건이 있기 전날 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었죠. 그날 밤의 상황을 좀 다시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만. 대강 인사를 끝낸 뒤 추경감이 입을 열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밤 우리 식구는 모두 이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이 사람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정정필이 공숙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때가 몇 시쯤 되었습니까? 아, 텔레비전에서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11시 반쯤 됐을까요? 정정필이 다시 공숙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공숙은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여 보였다. 그때 딴 식구들은 네, 모두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이미 들어와 계셨고, 최비서도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려사는 추경감의 질문에 이번엔 공숙이 대답을 했다. 어머니께서는 머리가 무겁다고 저녁 먹자마자 수면제 드신 뒤 일찍부터 주무셨어요. 수면제는 자주 드십니까? 아버지와 금관디부터 가끔 수면제 드시고 주무실 때가 있어요. 공숙은 마치 생명없는 조각이 말을 하듯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이 대답했다. 실례지만 정부장께서는 매일 11시간 넘어서 들어오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외국 바이어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계열 회사인 명수제과 판매점에 잠깐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밤중에 그곳에 볼 일이라도? 네. 이튿날인 일요일 이 사람하고 양평 별장에 가서 하루 쉬다 오려고 빈과류를 좀 가지러 갔죠. 아 참 이거 아이스크림 다 녹았겠네. 정정필이 그때야 생각난 듯이 부엌 쪽을 흘끗 보았다. 그러니까 그날 밤 명수제과 애들로 일요일 별장에서 먹을 아이스크림과 과자류를 사가지고 오셨군요. 추경감의 눈이 반짝 빛났다. 네. 아이스크림이랑 특제 케이크가 든 상자를 가지고 왔었죠. 지금 그대로 있겠군요. 좀 볼 수 있을까요? 추경감이 하잘 것 없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고 강형사는 생각했다. 아 좋습니다. 이리 오시죠. 정정필이 부엌 옆 다용도실로 추경감을 안내하고 커다란 종이상자 두 개를 가리켰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두 개의 큼직한 판지 상자 속에는 정갈하게 제조된 케이크 두 쪽과 녹아서 범벅이 된 아이스크림 껍질이 담겨 있었다. 아니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여기 두셨단 말입니까? 강형사가 의아해서 물었다. 아 그거 말입니까?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놓고 왔으니까 스물 네 시간 정도는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다 녹아버렸군요. 드라이아이스도 다 증발한 것 같군요. 드라이아이스는 녹고 난 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질 않죠. 추경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 여사께서는 늘 방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십니까? 추경감이 다시 물었다. 물론이에요. 그 방은 전에 아버지와 함께 쓰시던 방이거든요. 공숙이 대답했다. 그럼 조 회장께서는 금이 간 이후 그 방을 전혀 드나들지 않으셨습니까? 드나드는 게 뭡니까? 식사도 따로따로 하실 정도였는데요. 실례지만 조 회장 쓰시는 방을 잠깐만 봐도 되겠습니까? 추경감은 대답도 듣지 않고 조 회장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 크지 않은 방에 조그만 소파 두 개가 놓여있고 침대 위에는 두툼한 겨울용 밍크 담요가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한여름에도 겨울 담요를 덮고 주무시는 모양이죠? 추경감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 담요는 안방에 있던 건데? 공숙이가 눈이 둥그려서 말했다. 이 담요는 사건 나던 날 아침부터 회장님 방에 있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토요일 밤에 제가 아버지 방 침구를 봐드렸는데 분명히 이 담요는 없었거든요. 토요일 밤이 좀 쌀쌀했습니까? 쌀쌀하다니요. 더워서 틈틈이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였는데요. 정정필이 대답했다. 그러면 참으로 이상하군요. 추경감이 강 형사를 보며 말했다.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다가 조 회장이 안방으로 가서 가져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살되기 전이나 그 이후 설 여사 방에 조 회장이 간 거 아닙니까? 강 형사의 눈이 생기를 찾아 반짝였다. 조 회장이 그날 밤 설 여사 혼자 자고 있는 안방에 아무도 모르게 다녀온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강 형사가 손가락 끝에 담뱃질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건 벌써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야. 추경감은 초점이 다른데 있다는 투의 대답이었다. 강 형사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와봐. 강 형사가 서류함을 열고 검은 표지가 붙은 수사기록부를 가져다 추경감 책상 위에 놓았다. 기록을 뒤적이던 추경감은 다시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설 여사가 피살된 현장 방바닥에 누군가 핏자국을 밟은 흔적이 있었지. 네, 그랬었죠. 하지만 아침에 공숙이나 정필이나 뭐 조 회장이 들락거렸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음, 그게 아니야. 아침에 시체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피가 말라붙어서 그렇게 선명한 발자국이 나질 않아. 그건 피가 마르기 전 발자국이야. 내가 몰래 조 회장의 발자국을 떠다가 감정을 해봤거든. 네? 그래서요? 그건 조 회장의 발자국이 틀림없어. 어, 그럼 뭘 망설입니까? 당장 조 회장 달고 와야죠.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그것만으로 조 회장이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잖아. 더구나 사람을 죽인 뒤에 증거가 될 만한 담요는 왜 가져다 뒀단 말인가. 그도 그랬다. 발자국과 담요 두 증거로 봐서 조 회장이 밤중에 선녀사의 방을 찾아간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별거 중인 아내의 방을 심야에 방문했단 말인가. 만약 부부의 정을 나누기 위해 은밀히 방문했다면 피묻은 발자국이 왜 남았을까. 발자국이 남았다는 건 피살 당시이거나 피살 이후에 방문한 게 틀림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안방 장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담요는 무엇 때문에 들고 나와 자기 방에 가져다 두었단 말인가. 더구나 그날 밤은 유난히도 더워서 담요를 가져다 덮고 잔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혹시 담요로 자고 있는 사람 덮어씌워서 질식시킨 뒤에 칼로 찌르지 않았을까요? 강 형사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의 이 어처구니 없는 억측이 수사에 도움을 줄 때도 있었다. 이봐 강 형사 조 회장을 다시 만나야겠어. 추경감이 걸려있던 감색 상의를 다시 떼어들었다. 추경감과 강 형사는 거의 30분가량을 명수실업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일부러 금방 만나주지 않고 기다리게 한 게 틀림없다고 추경감은 생각했다. 아이가 또 찾아뵈서 미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감님. 조 회장은 전과는 다른 냉랭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조 회장은 계속 결제 서류를 뒤적이며 시선을 두 사람에게 두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건이 나던 토요일 밤의 말입니다. 그랬어요. 회장님께서 설 여사가 주무시는 안방을 방문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추경감은 말을 끝내고 조 회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조 회장은 결제 서류를 넘기던 손을 금방 멈추었다. 전기가 나간 로봇처럼 꼼짝도 않고 잠시 그 자세로 있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추경감을 마주 보았다. 내가 왜 그 방에 갑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를 끊은 게 여섯 달도 넘습니다. 그렇다면 서려사 방에 있던 털담류를 누가 몰래 회장님 방에 갖다 놓은 거군요. 추경감이 꼼짝 못할 증거를 댔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서려사 안방에서 핏자국을 밟은 회장님 발자국 이미 확인했습니다. 강 형사가 못 참겠다는 듯이 대들었다. 그 말에 조 회장은 다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기 책상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소파에 와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뽑아 피워 문 뒤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그날 밤, 밤이 아니라 정확히 일요일 새벽 안방에 다녀온 게 사실입니다. 조 회장은 단념한 듯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하기에 남편이 아내의 방에 드나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부터 이상합니다만 추경감이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말했다. 자다가 한밤중에 잠을 깼습니다. 이상하게 방 안이 너무 추워서 더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에어컨이 너무 센가 해서 봤지만 에어컨은 꺼져 있었죠. 그래서 안방에 가서 털담요를 꺼내와 덮고 잤습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희미한 침대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만 아내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깰까봐 조용히 담요만 꺼내왔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음... 그럼 설 여사가 당시 피살투했는지 어떤지를 몰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그날 밤은 푹푹 찌게 더운 여름밤인데 추워서 담요를 가지러 갔다니 강 형사가 탁자를 탕치면서 고함을 질렀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날 밤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며 일어났다니까요. 조 회장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단호했다. 아 솔직히 말해요 내가 죽였다고 강 형사가 또 대들었다. 죽이다니 내가 왜 죽인단 말입니까 증거를 대시오 조 회장도 이판사판이란 듯이 마주 소리쳤다. 아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십시오. 진실이란 꼭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참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추경감이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아니 반장님 이대로 가잔 말입니까. 그럼 증거 없는 사람을 체포할 수는 없잖아. 방금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는 조 회장님 말씀 못 들었어. 추경감이 강 형사를 내몰다시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강 형사는 못내 아쉽다는 듯이 추경감에게 보채다. 경감님 구성영장 신청합시다. 우선 조 회장 신병부터 확보하고 말입니다. 너무 서두를 거 없네. 아니 그러다가 해외로 도망이라도 치면 어쩔 겁니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나. 문제는 왜 조 회장이 안방에 가서 털담요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거야. 아니 경감님도 그건 말이라고 고지 듣습니까. 한여름밤에 추워서 덜덜떨다니요. 사람의 말을 모두 거짓으로만 들으면 안 돼. 조 회장의 말이 일단 진실이라고 믿고 그 원인을 개봐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야. 강 형사는 추경감이 이때처럼 답답한 맹추로 보인 적은 없었다. 추경감은 벽에 부딪히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수사의 원칙을 다시 일깨워 본다. 서리주 여사가 죽음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딸인 공숙과 사위인 정필은 후견자를 잃게 되니 득을 본다고 하기보단 손해를 보는 편이다. 가정부나 최비서는 그럴만한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면 조 회장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범인이 외부에서 침입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조 회장이 가장 용의점이 많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상 밀폐된 아파트 내에서 자기 부인을 죽이면 자기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 점이 함정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추경감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벌떡 일어나 정신나간 사람처럼 밖으로 뛰어나갔다. 강 형사는 미처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뛰어나가는 추경감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어딘가를 쏟아다니던 추경감이 퇴근 무렵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아니 이게 뭡니까? 아이스크림 아닙니까? 강 형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추경감을 쳐다보았다. 하나 먹어봐. 너무 더워서 좀 사가지고 왔어. 추경감은 빙긋이 웃으며 비닐봉지를 헤쳤다. 봉지에서 흰 연기 같은 것이 피어나왔다. 녹지 말라고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넣어가지고 왔지. 드라이아이스란 수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녹은 뒤에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 좋단 말이야. 하지만 공기와 닿으면 금방 녹는 게 험이지. 추경감은 연신 아이스크림을 어린애처럼 빨면서 빙긋이 웃었다. 웃음 속에 무슨 의미가 있나 잠시 생각하던 강 형사는 무릎을 탁 쳤다.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맞았어. 조회장이 자다가 왜 추워서 덜덜 떨었는지 알겠나? 조회장 자는 방에 누군가가 드라이아이스를 몰래 잔뜩 집어넣어 놓은 거야. 그러니 덜덜 떨릴 수밖에. 그렇군요. 정정필의 짓이군요. 이제야 알겠나. 함정을 판 사람이 누군가를? 정정필은 장모를 죽인 뒤 조회장이 그 방을 다녀오게 만든 거야. 하지만 왜 그런 짓을? 추경감은 아이스크림의 껍질까지 다 바삭바삭 깨물어 먹은 뒤 천천히 담배를 피워물며 말했다. 설 여사가 죽으면 가장 손해볼 사람은 정정필 자신이니까. 아무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란 계산을 했겠지. 그런데 거기에 조회장마저 살인범으로 저형된다면 명수 그룹은 누구한테로 떨어지는가. 참으로 영악한 놈이군요. 일요일 야유회를 핑계로 드라이아이스를 잔뜩 사다 놓고는. 강 형사가 말도 채 끝내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어디 가려는 거야? 당장 그놈을 잡아와야죠. 벌써 연행에다 놨어. 구속영장이나 신청하게. 예? 강 형사는 추경감의 엉뚱하고 재빠른 행동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추경감은 길게 숨을 내뿜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늦여름의 노을이 서쪽 하늘에 붉게 타고 있었다. 이 양우 작가의 부메랑의 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양우 작가는 1938년생인데요.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이 1984년도에 묶여 나온 추리 소설집이다 보니 당시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최첨단 문명의 이기들이 범행 수법으로 등장들을 하는데요. 차마 소개해드리지 못한 직전 작품은 녹음기의 편집 기능을 사용한 것이 너무 놀라워서 소재로 쓰였고요. 지금 이 작품에서는 드라이아이스가 그런 소재로 쓰였던 겁니다. 사실 저도 교과서에서만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했지 직접 제가 아주 편하게 접한 것은 배스킨라빈스에서 포장해 올 때 정도 그러니까 끼캐야 10년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부자들이나 이런 드라이아이스를 왕창 구입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커다랗던 하얀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시절이라 굉장히 좋은 깜찍한 범행 도구였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나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에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0, 80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만 일단 이 시리즈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기본 감사합니다.